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1월 12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상으로 약한 기류실험에 의한 우르몬태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해, 대구, 포항지역 섹터에는 중추흥운이 동주인함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섹터의 강수구름대에는 울룡도북도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주인함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운저보도입니다. 울룡도북도지역으로 하충원 1500피트 이하 영향 있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보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서해 남부 민산 섹터 울룡도북도지역으로 하충원 15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으며 해상지역으로 3000에서 5000피트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 10킬로미터 이상 반칙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서해해상으로 강수구름대에 의한 시정 5킬로미터 내외 예상되며 울룡도북도지역으로 강수구름대에 의한 시정 3-5킬로미터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전국에 10킬로미터 이상 예상됩니다. 착빙은 군산 광주 섹터 2000에서 3000피트의 보통 착빙 예상되며 난류는 남해안지역 2000피트 이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해안지역으로 바람이 심노트 내외 불고 있으며 내륙지역으로 5노트 이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해상에는 바람이 20-30노트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영상입니다. 광주서부 제주북서부 섹터 동해섹터에 강수구름대에 있으며 울룡도독도지역으로 약한 강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해상입니다. 오늘 울룡도독도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낮 12시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18시부터 전례 소해안내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12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